네 안녕하세요 쇼밀의 대마정자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리기 때문이요 짠! 플래넛 웨이브스에 나온 카포입니다 NS카포구요 라이트 버전이에요 CP07 일렉 겸용입니다 저는 일렉에 지금 착용하고 있는데 모든 플랫에서 버진없이 좀 그 반응성을 되게 강력하게 보여주는 그런 카포 고성능 카포이구요 이 전체적으로 강화 abs 재질의 초경량 카포에요 그리고 이게 나사형이라서 좀 더 견고하게 플랫을 눌러주는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메이드 인 USA 입니다 USA 메이드 인 USA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죠 아끼는 그래도 믿음직하니까요 전체적으로 너무 초경량이라서 그냥 플라스틱 장난감 하나 든 느낌의 정도의 무게 엄청 가벼워요 그리고 강화 abs 라서 망가지거나 뭔가 부서질 그런 염려는 우선은 조금 접어두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카포 착용은요 이렇게 플랫에 놓고요 나사를 돌려주시면 바로 꽉 물리는 네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네 전체적으로 텐션이나 이런게 너무 잘 잡아주고요 튜닝이 틀어짐도 거의 없어요 이 카포는 우선은 가벼웠고 주머니에 쏙 넣어가지고 다닐 정도의 그런 귀여운 가벼운 초경량 카포 너무너무 편리하겠죠 플래넷 웨이브 카포 NS 카포 갖고 싶으세요? 그러면 가지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